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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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보니까 17일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하는 요기요, M&A 부분도 뒤로 밀렸어요. 그런데 여기는 롯데가 들어가느니, MBK가 들어가느니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큰 이코머스의 시장이 지금 한 번 굉장히 흔들리고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 같고요. 또 관련된 분야입니다만 정의선 회장, 보스턴 다이너믹스 어저께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M&A 잘 되고 있고요. 또 SK도 지금 SK 투자 회사 했지 않습니까? 거기서 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에만 하면 한 2배, 2.5배 정도가 성장한 M&A이고 이건 하반기까지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M&A 관련된 동향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이거 수익률 좋은 거거든요, 움직임들이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. 이베이 코리아, 또 요기요, 지금 중고날은 또 롯데가 살았습니다만 롯데의 반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이 가장 지금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이코머스 시장의 M&A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M&A 시장과 그리고 이코머스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네이버가 한 발을 좀 뺐습니다. 신세계가 과연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을지 이것도 그리고 앞으로의 재편은 어떻게 될지 이코머스 시장은 계속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